지금부터 복제물 제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오류의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복제물 제출 시 화면과 같이 상단에 No Xcure Plugin이라는 글씨가 보인다면 웹구간 암호화 프로그램인 Xcure Web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먼저 익스플로러 창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고 추가 기능 관리를 클릭합니다. 추가 기능 관리 창에서 표시, 모든 추가 기능을 선택하고 오른쪽 리스트에서 파일 액세스 클래스를 사용함으로 변경한 후 키보드에서 F5 버튼을 눌러 새로 고침을 실행합니다. 지금까지 복제물 제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오류의 해결 방법 안내였습니다.